사실 요즘 챌린지가 대세잖아요 챌린지가 3만 4천 개가 넘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탑세븐이 아는 챌린지가 나온다! 하면 스테이지로 나와서 춤을 추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선배 가락통 타주세요 탕후루 챌린지! 이거 아니야? 탕후루 누구? 신성 알아요 신성 알고 있어 신성 알아요 신성 알고 있어 그럼 제가 선배의 맘에 탕탕 후루루루루 내 맘이 단짠 단짠 그럼 제가 선배의 맘에 탕탕 후루루루루 내 맘이 단짠 단짠 10, 21, 21, 22 신성 알아요 신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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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맞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